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3회째로 열리는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세션을 이어받으면서 7번째 세션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는 한 해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루었던 의제들 그리고 문화예술 전반의 현장에서 발생했었던 의제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대토론회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예술계에 무엇이 뜨거운 감자였는지 그리고 어떤 의제가 중요하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지 그런 모든 정황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7번째 세션의 주요 제목은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대토론회 전체가 문화예술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전망이라면 오늘 우리의 세션은 문화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지속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취지하에 예술인 권리 보장과 예술 생태계의 공정한 환경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두 분이십니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께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과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누구의 발의하에 무엇을 향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 법이 과연 얼마나 포괄적으로 철저하게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 성희롱 성폭력 방지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문화생태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 제도에 힘입어서 일종의 자기 변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발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곁에서 지켜보시고 또 함께 도모해 오신 박경주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경주 위원님은 한국예술생태계 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른 이주민 예술과 문화적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제목이 좀 긴데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예술생태계가 문화 다양성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 증진 좀 더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 하에 그렇다면 이주민 예술가들의 문화적 권리 보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각각 20분씩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두 분의 발제가 끝나면 네 분의 토론자께서 이 발제의 뜻을 이어받아서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토론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토론자는 이산 성평등 작업실 1호의 대표님과 과근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권리 보장팀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해미 클레멘 세비츠 프랑스 출신 제한 이주민 예술가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이지은님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대표께서 맡아 주시겠어요. 발제는 20분씩이고 그리고 토론은 각 10분씩일 겁니다. 지금 인터넷 링크를 통해서 이 토론회를 보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댓글에 의견이나 질문이나 여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댓글 내용들을 수집해서 그것이 토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토론회 7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민 선생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이성민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발제는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성희롱성폭력방지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 발제드리겠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정확한 명칭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고요. 약칭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인데 작년에 제정되어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술인의 지위까지만 치셔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뜨니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예술인에 관한 법이 예술인복지법에 이어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하나 더 생긴 건데요. 주요 내용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먼저 명확히 선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권리 침해 행위를 유형화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그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문체부에 신고해서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고 그런 구제 절차와 기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보자면 문체부 예술인신문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신고를 하면 예술인보호관이라는 직제가 생겨서 문체부 예술정책관이 겸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그 조치안들을 문체부 장관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의 내용들은 저런 것들이 있고요. 홈페이지에 신고 창고, 온라인 창고가 열려 있습니다. 문체부의 담당 부서도 생겼고요. 신문고 예술인복지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권리침해 행위, 성리롱, 성폭력 외의 행위에 신고하는 코너와 성폭력 피해 신고 코너가 있습니다. 저기로 온라인 접수 가능하고요. 문체부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2장 예술 표현의 자유, 3장 직업적 권리, 4장 성평등 이렇게 되어 있고 5장과 6장은 이제 구제기구와 절차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 내용을 좀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조금 추가된 부분 중심으로 하고 개선 과제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찬찬히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인의 범위를 예비 예술인을 포함하여 왜냐하면 가장 권리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인이나 이제 지망하는 예술인들도 이 법에 따라서 권리 침해를 받았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시행령 2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은 직업적 예술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누구에게 교육을 받으면 예비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개인 예술인에게서 교육을 받은 경우도 예비 예술인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 이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침해 유형들을 법에 이제 예술의 자유, 지원사업 차별, 공정성 침해, 예술활동 개입 이런 식으로 했고요. 여기서 이제 금지 행위자는 이제 국가에 의한 폭력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적 권리는 저희가 이제 예술인이 직업으로서 인정만 돼 필요한 권리들이고요. 그래서 불공정 행위, 그 다음 예술인 조합활동 방해 행위가 이제 금지되어 있고요. 그 불공정 행위 유형이 이제 시행령 별표에 가면 이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예술인 복지법에 네 개까지 있었는데 이제 5번이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 계약 중에서도 불공정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교섭권과 이제 조합의 결성권들이 이제 여기에 규정이 되었는데요. 그 프리랜서니까 단속적 계약이 많기 때문에 기존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경우에도 특정 계약 활동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술인 조합 신고 역시 예술인 복지단 홈페이지에 접수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금지해서 이 법에 따라서 구제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요. 특정한 규정이나 금지 행위는 없지만 저희가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체적 안전에 대한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성평등한 예술환경 4장에 되어 있고요. 16조에 따르면 2항에서 예술인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16조 3항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양자가 성희롱 예술인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한쪽이 예술인인 경우에 조건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와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또한 금지되어서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제 조치의 종류를 보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하거나 할 수 있고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재정 지원을 중단 또는 배제하도록 통보하고 그 다음 성희롱 성폭력은 제외지만 분쟁 조정 그리고 과태료 부과 이런 식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예상 시행이 본격적으로 될 때 예상되는 성희롱 성폭력 분야의 예상 쟁점과 이제 저희가 보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구제 절차 예상 쟁점은 이제 4가지로 좀 나눠봤고요. 뒤에 과제는 이제 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그 저희가 법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미투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됐었고요. 예방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횟수로 따지면 이제 법제화되기 전에 이제 한 3, 4년 정도 시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법 시행과 맞물려서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 절차 예상 쟁점은 구제 조치의 세부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희롱 성폭력 구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나 행정처부나 징계를 요청하거나 시정 방안을 위원회에서 정해서 권고 또는 명령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불공정 행위 같은 경우는 시정이나 구제 조치의 내용들이 조금 명확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주지 않은 보수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치를 예상하기가 좋은데 성폭력 구제 조치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는 일단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를 이전으로 복구한다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 조치를 위원회에서 정할 때 어떤 것들로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술인 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이제 시정에 관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 올릴 때 위원회가 이제 그 조치를 의결할 때 그거를 시행 과정에서 예술 활동의 현장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구제 조치는 무엇이 될 것인지 이걸 만들어 가야 되고 이거는 사실은 설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성희롱 구제 조치를 했을 경우에 성희롱을 확정만 하면 인사과에서 인사 조치를 하거든요. 인사 징계를 하거나.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인들은 그 인사과에 해당하는 인사 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런 피해를 구제할지 이거를 시행 초기에 몇 년 가는 뭔가 정책을 새로 만든다라는 입장으로 그런 태도로 세세한 것들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또는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조치들이 예상되는구나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중단 배제는 문체부가 명령을 하더라도 명령 또는 권고를 하더라도 실제로 예술지원기관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행할 기관은 예술지원기관이다. 그래서 그 지원기관들도 법 시행과 관련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제가 그 맨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구제 조치, 의결할 어떤 조치들의 종류들을 좀 예상을 해봤고요. 그냥 인사로 활동 중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내규나 행동강령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실행하면 좋겠는지 예술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섬세하게 설계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3번은 성희롱, 성폭력 행위 범주인데 여기서 이제 성희롱과 성폭력이 겹치지 않는 것처럼 취급을 해서 조치를 하거나 성희롱은 구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력은 구제 조치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할 수 없다든지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희롱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행위 양태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성희롱과 성희롱을 배타적인 범주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문체부의 담당자와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성희롱, 성폭력은 기본 법으로 다 있었던 개념이고요. 그것의 구제 절차가 저희가 프리랜서라서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2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만 예술인 권리법정 성희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전 사건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가인권위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은 각하하되 실제 조사를 하고 판단 근거를 상세히 결정문에 담아서 의견 표명의 형식으로 권고를 내었기 때문에 접수 단계에서 이것을 배제하기보다 조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은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제 의결 공개의 문제인데요. 의결은 이제 그 성폭력 외의 행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지금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의 아마 사생활이라든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개해서 징계할 기관이나 지원기관에 전달을 할 때 그 재정지원이 한 건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도 어떻게 실무자들이 이 결과를 공유할 것인가라고 할 때 담당자들이 내가 이거를 무슨 정보 보호 개인 정보 보호를 위반하는 것인가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자들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지역문화재단에도 그 산하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한 조직이 아니라서 거기에도 공유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에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보호장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조치가 내려져 있다라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실무적인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걸 한 명을 처벌하고자 이걸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은 금지되어 있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예술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행해지는 종류의 행위다. 이런 것들이 예술계에 공유가 되어야지 저희가 이런 것들 재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특성성을 지우고 사례를 유형화해서 발표하는 것이 어떤 정기적인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은 감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피해자 기명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최초 접수 기간에는 실명으로 접수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 기관에서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공유되거나 할 때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그 기관과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제 절차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필요한 점은 법안 발의 시에 성희롱 성폭력 위원회와 권리보장 위원회 두 개 위원회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법통과 과정에서 합쳐졌기 때문에 의결을 할 때 그 성희롱 성폭력이나 성인지 감수성이 다른 전체 위원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위원들을 선정하거나 분과를 운영할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고충심의처럼 성희롱을 확정하거나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징계 조치를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제도적 사각지대니까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까지 좀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문체부와 예술인복지단 다 각각 1인밖에 내년에 추가가 안 되어 있는데 조사관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것들의 보충이 매우 절실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문체부의 성희롱 성폭력을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서는 권리보장법 성희롱 성폭력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좀 설정을 해서 같이 좀 협업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방교육이 저희가 문화예술계 특성화된 것으로 실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한 18년 정도부터 19년 정도부터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 법에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3, 4년 정도 실행을 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니라 예술계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다른 콘텐츠, 그 다음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이것들이 다 연계되는 시스템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 이제 특성화된 콘텐츠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제작을 해왔고요. 그 다음 인력 강사도 예술인 복지재단과 등등에서 예술인들, 현장을 잘 아는 예술인들을 전문 강사로 교육해서 양성하는 활동을 해서 지금 몇 십 명이 있습니다. 3년간 활동을 양성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예방교육 의무 시행하는 예술지원기관이라든지 보조사업자의 연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강사나 콘텐츠가 예방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문체부 훈령의 양성평등정책 지원 규정에 보면 문체부의 각 소속기관과 유관단체가 이런 것들을 공통된 성평등정책이나 예방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의장은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각 분산되어 있는 예방교육 관할 기관들 진행하는 기관들이 특성화된 예방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 지침에 보면 교부를 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예방교육 및 조치를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아르코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 규정이 되는 남녀고용평등법 13조 특히 13조의 2, 시행령 3조를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고노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인 이상 부유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교육 의무를 시행하는 단체나 보조사업자로 내려가면 예술계와 전혀 상관없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 이수 사례를 보면 저거는 제가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편이 아닌데도 제가 다 겪은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정도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과연 효과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조금 더 성평등한 문화 콘텐츠의 제작 예술계의 성평등에 연관된 콘텐츠가 교육돼서 그걸 듣는 예술인들도 의미가 있다. 창작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교육의 의미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추가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령 7조에 문체부가 해야 하는 조치 중에 피해자의 예술활동 재개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은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심리상담을 연계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재판을 하고 이런 것들의 사실 목표는 내가 이 피해를 겪기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 목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일상을 예술활동을 이어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계해줘서 다시 복귀해서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초록색 글씨로 쓴 것은 실제로 진행이 돼서 해보았던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창작, 사실은 신뢰관계가 있는 스승이나 예술인 동료로부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 동료 예술가에 대한 신뢰라든지 예술계에 대한 신뢰가 되게 무너진 상태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멘토링이라든지 창작 수업을 해준다든지 워크숍을 해서 뭔가 활동 발표를 해주거나 예술 발표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아르코에서도 상영자의 착지수리라고 해서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밑에 보면 피해자의 신체적 감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지금 든든 예술인 복지재단, 그 다음 콘텐츠 성병센터 보라, 그 다음 서울문화대장 같은 경우 대학로에 성희롱성폭력은 아니지만 불공정 같은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센터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모든 곳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지원들이 가능하도록 광역권별로는 예술계 특성을 이해하는 피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코가 작년 올해 2022년 5월에 보조사업에서 예술인이 연관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이 제정됐다고 해서 모든 지역재단의 사건들이 문체부에 다 이관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발생하는 곳은 지원기관에서 발생하고 제보가 들어오는 것도 글로 많이 들어오고 징계성 조치는 거기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문화재단이 사건 처리 규정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 신고할 창고 사실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문의에 의해 중요 고의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상위를 이관하는 조건, 조치의 의결기구, 예술위원회가 하는 것 조치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규정을 갖고 있어야지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실무자들의 예상 프로토콜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별도의 규정 외에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성희롱 예방 처리 지침, 직원에게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가해자가 임직원인 경우인데 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나 예술인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거기서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 지원금의 심의위원회 관한 규정, 심의위원회 자격 예를 들어서 가해자라든지 판결을 받았던 어떤 게 있다든지 그런 걸 해촉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 지원금 제한 조건 이런 것들을 규정을 정비해 놔야지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란 없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술위원회 보조사업 조치들을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르코에는 어디다가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아, 이런 사건은 이 코너를 누르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접근성이 좋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했고 지금 이제 시행이라서 기대도 많고 저희가 우려도 많고 그리고 위원회는 공모가 나왔습니다. 위원회를 공개 모집하여서 추천위원회에서 이베수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인데 초기에 다른 위원회와 달리 예술 현장을 잘 알아서 새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예술인들이나 그 관련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무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운영에서 한 2년 정도는 계속 정책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예술인들도 처음에 잘 해결이 될지 의구심이 있으시겠지만 신고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같이 절차의 미비점들을 계속 제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대표께서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시민들께서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료를 참조하실 수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특히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제도의 개선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 어떤 혼란들을 혹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순조롭게 해결하려면 어떤 특별한 배려나 혹은 숙고가 필요한가 배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 혹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위원의 구성이랄까 혹은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이라든가 위원들이라든가 제도라든가 혹은 그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체들 사이에 어떻게 제대로 된 이해와 그리고 합의된 목표를 향한 운행들이 잘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이성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쟁점들 과제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 3년 동안 충분히 잘 숙고되어서 이 법이 제대로 된 예술인들의 지위나 권리 증진으로 잘 입매김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희망하면서 들었고요. 두 번째 발표는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께서 한국예술 생태계 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른 이주민 예술과 문화적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도 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 박경주입니다. 제가 발제해 드릴 것은요. 지금 최근에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국의 외국 국적이죠. 외국에서 한국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러 오시는 예술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문화적 권리의 어떤 방안으로서 우리가 실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한국 문화예술 생태계 또는 정책 분야나 이런 쪽에 이미 있는 제도로서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주민 예술가 인권 실태인데요. 이미 이주민 예술가 인권 실태는 특히 이식스 비자 관련해서 그 이식스 비자가 운영이 되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인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요. 2008년에 굉장히 많은 조사가 있었고요.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비자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인 문체부가 관심이 없어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7월경이죠.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 외국인 예술가들에게는 프리랜서 타입의 새로운 비자 제도를 만드는 걸로 결정이 나서요. 문화다영성위원회랑 이미 얘기가 돼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걸 추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화부에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정체제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오늘 문화부에서 관련 외국인 예술가들 위한 프리랜서 비자를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여기에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기존에 있는 조사나 연구 자료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그동안 정부에서 이렇게 이식스 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아무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그런 외국국적 예술가 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이주민 예술가 당사자분들이 최근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 세션이 지금 예술인 권리 보장법과 관련된 세션인데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시행령에 맞춰서 올해 4월과 5월에 많은 외국인 예술가 분들이 연대 서명을 했습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외국국적의 예술가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민 예술가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냈고요. 그때 5월 24일 날 기자회견을 마련을 했어요. 그때 발언하신 예술가 분들의 주요 발언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두 번째 거를 좀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호하거나 없다시피 한 계약서. 계약서 내용은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슈이고요. 그다음에 불안전하고 착취당하는 업무 환경. 이것도 예술인 권리 보장법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과 학대 대상이 되는 외국인 여성 예술가들. 만약 이주민 예술가가 과학적 행동의 피해 사실을 보고하거나 모두 입박해 내게 되면 결국은 보복이 오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사실 이주민 예술가 당사자분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는 이식스 비자 자체가 기획사와의 고용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획사에 의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착취나 인권침해 문제를 입 밖으로 냈을 때는 모든 기획사가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획사가 저 기획사 다른 기획사에게 해당 아티스트에 대해서 블랙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자 연장이 불가하고요. 일자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 말하는 조합과 스스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한국인 예술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산업 환경, 문화예술 산업 환경에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국 국적의 이주민 예술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인보다 더 열악할 수 있는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의 이주민 예술가들이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어떤 수혜 대상으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아까 여기 이주민 예술가 인권 실태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계약서 비공개, 계약 위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인권 문제, 조합 및 단체 활동에 대한 감시, 조상권 및 저작권 비보호 등 권리 보호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이주민 예술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었고요. 문체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 말하는 예술인의 범주에 외국 국적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 모두 포함이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다만 문체부가 해당 답변에서 모호하게 답변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적용이 가능한 외국 국적 이주민 예술가의 체류 자격이 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어서요. 결국은 그 예술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자로 한정한다고 또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가 정확하게 어떤 비자 타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문체부에서 이야기하는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예술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예술가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보장법에 이주민 예술가 적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외국 국적의 이주민 예술가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현재 전체 이주민 현황이 저희가 250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익스스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이 올해 5월 기준으로 3,153명이고요. 그 다음에 D2 비자 예비 예술인 그러니까 예술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예술가들은 6,526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이주민 예술가 분들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유학생들 중에서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예술대학에서 학위를 따고 졸업하고 한국에서 예술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하게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존엄성을 가진 한 명의 구성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평등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 바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과연 외국 국적 이주민 예술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술사업자만 행위 주체로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예술가들이 주로 계약을 맺는 것은 기획사나 매니지먼트 회사하고 고용계약을 맺은 다음에요. 캐스팅 업체를 통해서 제작사이죠. 프로덕션 팀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계약 프로덕션 팀과 계약은 이주민 예술가가 직접 맺지 않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맺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수혜를 받게 됐지만 이주민 예술가가 실질적으로 이 법에서 얼마만큼의 보호를 받게 됐지는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만들면서 여기에 어떤 예술인의 범주에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해당 문제를 풀어가야 될 주부 부처로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외국 국적 이주민 예술가와 관련된 실태와 이들의 수요에 대해서 조사와 연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지금 9월 25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전화통화로 확인을 했고요. 결국은 이 법이 시행되는지도 모르는 외국인 이주민 예술가가 대다수이고요. 문체부 스스로도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어떤 비자 타입을 그리고 또 어떤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는 아무런 가이드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시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술대학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런 권리 보호나 권리 보장에 대한 교과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외국국적의 예비예술인과 예술인을 어떤 식으로 이 법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트를 한국어로만 구축하면 외국국적의 예주민 예술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왜 너희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냐라고 말하기 전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비자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이 최대 2년 기간, 체류 기간이 2년만 보장이 되는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있고요.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본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어를 굳이 배워야 할 아무런 동기가 마련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더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영어는 기본이고요. 러시아어나 따갈로고 등 다국어 서비스를 마련해 주실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정부부처는 문체외부가 사실은 주간부서인데 사실 여기 예비예술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사실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의 대학들이 학생 모집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곧 문을 닫을 대학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예 모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경쟁에 최근 5년 사이에 몰입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유학생 중에 16%가 예술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를 제가 지금 여기는 보여드리지 않는데 그 숫자를 보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음악 부분에서 케이팝을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는 분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고 한국의 예술 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일단 유학생 신분으로 오는 것인데 이분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어떻게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교육부나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작년에 일기가 구성이 됐으니까 문화다양성위원회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가 같이 업무 협력 시스템을 꼭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술인 권리 보장법 시행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외국인 예술가들에게 접근성을 좋게 하고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었지만 이주민 현황이 250만 명인데 저는 두 번째 줄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예술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은 F5는 영주권이고요. F6는 한국인의 배우자, 비자인데요. 그분들 218명밖에 없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이에요. 최근에 확인한 건데. 그래서 이 숫자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외국인 예술가들에게 불친절한지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지 또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외국인 예술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따려면 연간 소득이 3,700만 원이어야 되고요. 보증금이나 기타 여타의 자기 재산이 1억 5천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인 예술가조차도 연간 평균 수입이 1,0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술가들, 외국인 예술가들은 F5 비자를 전혀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내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려면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류 자격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술가 생태계가 외국 국적 예술가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문체부에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 대상 외국 국적 예술가를 얘기할 때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E6 비자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러면 E6 비자만 그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보호를 받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국적 예술가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태계가 이미 형성이 최근에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형성이 돼 있는데 문체부는 지금 D1 비자 또는 E6 비자만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 D1 비자 같은 경우는 외교부 통해서 문화예술 연수로 들어오는 연수 비자라서 이거는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건 예술활동을 주업으로 생계에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업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체부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체부는 이 많은 체류 자격 타입을 가진 외국 국적 예술가 생태계 중에서 꼭 집어서 E6 비자만 또는 한국인의 배우자 영주권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 체류 자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E6-1과 E6-2, E6 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비자, 순수예술 활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수비자라서 와서 수익성의 대가를 받는 활동은 할 수가 없어요. C3-1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구직비자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자동적으로 받는 비자입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예술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당연히 졸업하고 나면 D팀 비자를 대부분 받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비자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D10 비자를 갖고 있을 때도 당연히 문화예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10 비자는 구직비자이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하는 비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주비자, F2 비자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노동비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영주권을 갖기 전에 거주비자를 가지고 2년에나 3년에 한 번씩 연장하면서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F2 비자가 최종적인 목표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예술가 분들도 마찬가지로 F2 비자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F2 비자 또한 한국어 능력 검증이라든가 생계, 자기들이 소득세 신고한 것이 얼마이냐에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승스 비자를 갖고 있거나 D10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예술가들이 F2 비자를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상위 몇 프로만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난민인정 예술가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에서 난민인정은 받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어떤 예술가가 난민으로서 한국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난민인정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또 저는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E7 비자 같은 경우는 특정 활동에 대한 전문 취업 비자인데요. 거기 하위 직업군이 86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영화 감독이나 방송, 문화예술 기획자, 매니저, 디자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E7 비자는 예술활동 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새로 생긴 한류 비자가 있고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논의가 거의 된 프리랜서 타입의 예술가 비자가 지금 추후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예술대학생 비자 D2나 D4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하는 외국인 분들이 원래 당초에 어떤 비자에서 어떤 비자로 바꾸게 되는지를 제가 그냥 표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분들의 활동은 입국해서나 여기 거주가 10년이 된 똑같은 활동이지만 비자는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체부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말하는 예술인의 범주에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 예술관은 포함이 된다고 하면서 이 E6 비자만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예술인 복지법이랑 예술인 권리보장법상으로 보호를 받는 게 오른쪽에 초록색에 있는 그 비자 타입이고요. 지금 이번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E6 비자를 넣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술행행 비자나 E6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예술인 복지법상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만 혜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비자들 예술활동하는 분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사회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외국국적 예술가가 한국에 입국을 해서 여기서 10년, 20년 예술활동을 하는 동안 생애 주기로 봤을 때 결론은 그럼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말하는 E6 비자만 그러면 예술활동 주업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1단계에서 2년에서 3년, 4년 정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보호대상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른 비자 F2나 E7 비자 그렇죠. F2나 E7 비자로 만약에 체류 자격을 바꾸면 그 다음에는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인이랑 결혼하거나 영주권을 따야만 모든 혜택을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애 주기 자체에 맞지 않는 사업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자를 D2 비자나 E6 비자를 가진 분들이 절대 여기서 10년, 20년 살더라도 한 가지 비자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E6 비자는 굉장히 인권침해가 많은 비자이기 때문에 또 연장을 여기서 할 수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이주빈 예술가들 E6 비자 가진 분들이 다 이 비자는 빨리 다른 비자로 바꾸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결론은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 말하는 예술인이 E6 비자로만 한정을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체부가 어떻게 보면 이주빈 예술가하고 관련된 당사자로서의 주무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실시하지 않았던 이주빈 예술가, 외국 국적 이주빈 예술가에 대한 실태 현황을 조사해서 이분들에게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 활동 증명이랑 예술인 권리 보장법 어쨌든 이 관련된 신고 기간이 접수 기간이 예술인 복지자단으로 됐는데 한국인 예술가들은 동일한 기간에 모든 걸 다 신고하거나 접수할 수 있는데 외국 국적 예술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을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예술가라고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에서 해온 예술 활동,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수익 증명, 그다음에 예술 활동에 관련된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주업으로 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가지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문화기본법이나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권리 보장법, 물리지능법 등에서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에서 자꾸 배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빨리 고쳐서 저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국적이나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다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국 국적 예술가의 서비스도 한국인 예술가와 동등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술인 권리 보장법 관련 신고를 하고 나서 그럼 예술인들이 어디서 그거를 상담을 받고 어디 가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그거를 받으라는 건지 그럼 만약에 지금 정말 이식스 비자만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식스 비자 가지신 분이 예술인 권리 보장법 관련돼서 신고를 하러 왔다고 치면 성희롱, 성폭력을 신고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차별이 맞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순수예술 활동하고 있는 외국 국적 예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술활동 증명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대상 체류 자격에 이식스 비자 등 비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일이나 영국, 스위스, 프랑스 등의 예술위원회처럼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문화부가 외국 국적 이주민 예술가 실태조사를 하고 이분들과 간담회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주 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외국 국적 예술인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이신 이성미 선생님하고 박경주 선생님하고 이 문제를 갖고 어떤 연대 차원에서 함께 논의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이어서 네 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산님과 곽은미님께서 이성미 대표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해미 클레멘세비츠님과 이지은님께서 박경주 위원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산 대표님 발제 토론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평등작업실 1호의 이산입니다. 이성미 선생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두 가지 항목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법 제정에 대한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정운동과 이후에 이 시행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한 어떤 지점들을 예술 현장에서 필요한 지점들을 말씀해주고 계신 여성문화예술연합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성평등작업실 1호가 교육을 하는 곳이다 보니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성폭력 피해 지원 상담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 사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우선 지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의무화한 젠더폭력 예방 교육은 4대폭력, 4개 영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인데요. 사실 직장 내 성희롱 외에는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까지 들으시는 것을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강자의 직업군이나 수강자가 속한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성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구제 절차가 자신들과 맞지 않거나 또는 그 사례가 너무 본인들의 어떤 일상과는 멀어서 좀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과 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폭력 예방 교육의 주제나 내용이 또 그다지 대척점에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술계라는 직업군 그리고 사실 이 직업군 안에서도 작업 환경이 너무 다양하긴 하거든요. 어떤 곳은 정말 웬만한 기업체, 중소기업체만큼의 조직 규모를 또 가지고 있는 곳이어서 어떤 인권침해 사안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에 구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나 소규모여서 거의 1, 2인 자영업자가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모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영업의 형태인 것 같기도 한데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또 특수한 상황이 생기는 예술인들도 있고 정말 그 활동 양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여러 양상에 맞는 커리큘럼들이 자꾸 개발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커리큘럼 예방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문화예술계에 한정되지 않고 좀 포괄적인 젠더폭력 예방 교육이 제도화되고 그 내용을 축적해온 기반들이 있는데 이 기반을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하는 것 콘텐츠부터 강사진까지 폭넓게 좀 교류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 현장에 맞는 교육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훈련받은 강사진들도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 교육을 수강하시는 그 예술 현장에서 각자의 처지에 맞는 이슈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 현장의 목소리가 강의 안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가 토론되는 자리 자체가 사실 무엇보다도 좋은 예방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지원기관에서 촉진하고 특히 지역균형이나 어떤 연령균형을 좀 생각하면서 많이 개최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술인 권익보를 위한 실질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근거한 절차가 이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거나 실제로 운영하실 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아무래도 예술계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예술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사안을 해결했다라는 사례는 사실 극히 드물기는 해서 사례가 드물면 그 신고 상담 창구를 이용하는 것 구제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고 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조치는 재정지원 중단인데 이 재정지원 중단이라는 것이 만약에 협업구조에 있는 예술인들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하거나 취소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 결과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문체부에 신고하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본인의 사안 해결에 대한 어떤 최후 수단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절차가 굉장히 면밀하지 않으면 이 절차를 선택한 것 자체가 더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사건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권리구제가 되고 가해자 징계나 조치가 적절하게 되고 또 그 사안이 적절한 내용으로 공개가 되어서 이런 일은 이제 예술 작업 현장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구제 절차가 이제 좀 허술하게 되면 신고가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정말 너무 좀 제가 너무 또 최악의 결과 말씀드렸죠. 그런 가능성이 또 없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한 이제 문체부의 처리 절차가 절차를 하나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여러 문화재단과 예술지원 기관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은 굉장히 여러 기관에 또 파급력이 있을 거라서 이 절차가 면밀히 구성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부담이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연결해서 이제 이 권리보장법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5월에 제정하여 이제 공개되어 있는 이 보조사업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지금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의한 절차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절차나 실제로 재정 중단에 이르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아직 만드는 중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특히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해서 조사나 심의 결과 그 단계의 이행 등을 통지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이 조치 명령을 어느 어떤 항목을 선택해서 조치를 할 거고 재정 지원 중단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 이 논의 기준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차차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후에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작업들이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5월에 공개한 그 규정에는 최종 징계안,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라든지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용역이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든지 이런 가해자에 대한 조치안들이 규정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조치를 의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의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사실 그 규정, 재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에 참여를 했는데 예술지원기관이 성희롱,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가해자로 지목된 예술인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것이 크게 쟁점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예술인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지원기관 사이의 어떤 구속력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 확인, 저희가 조사라고 부르는 이 절차에 있어서 사실 이런 성희롱, 성폭력 조사 심의 절차는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사실 적지는 않아서 판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판례들을 보다 보면 이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내용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의 진술권이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었느냐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 공직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잖아요. 인권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 조사 과정에서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지 결국은 조치나 징계에 이르려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조사나 심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것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사업 내 성희롱, 성폭력 처리 규정에서 이 조사와 심의의 과정을 꼭 마련을 하셔서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건 역시 예술인권리보장법상의 사건 처리 절차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기관과 재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속히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건, 어떤 폭력이나 불공정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과 처리도 너무나 필요한데요. 조금 더 폭넓게는 예술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안에 대한 시정 조치를 논의하고 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이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인권침해 사안, 폭력 사건이나 불공정 행위 사건 처리는 사후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다면 또 많은 폭력들이 예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목표로 두고 장기적으로 모색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산 성평등장업실 1호 대표님의 토론이었습니다. 앞선 이성미 대표님의 발제를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내는 중대한 법안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현장에 밀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해 주셨어요. 이 이상 선생님의 토론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시간을 드릴 거니까 이성미 대표님께서 이어서 다른 의견으로 또 대화를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박은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의 선생님께서 또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박은미 팀장입니다. 네, 오늘 이성미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신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성희롱성폭력방지제도 개선 과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을 잡아가지고 네, 오늘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성미 대표님께서 쟁점과 과제로 여러 가지 과제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을 던져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집중해서 논의하고 싶은 쟁점을 총 6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9월 25일부터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중전에도 2018년 6월부터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법에 따른 신고 접수 창구로서의 역할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거나 그러신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저희 재단에서 하는 피해자의 회복 지원과 법률적 대응 지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속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예술인복지법선 불공정 행위가 관련된 법률이 권리보장법 시행과 함께 권리보장법으로 이제 이관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 특히 이제 예술활동과 관련된 창작활동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성희롱 행위나 성폭력 행위 같은 경우는 권리보장법에서도 여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용역계약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예술인 간의 성희롱 성폭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가 가장 고민거리긴 한데요. 일단 지금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원래 발생하였던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도 2차 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 시행 당시 혹은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이미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종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또 다른 가해가 발생되고 있다면 권리보장법을 조금 풍롭게 해석해서 법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논의를 해서 어떻게 구제조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정지원 중단과 배제 실행 체계인데요. 사실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재정지원 중단을 법에서 3년, 4년, 5년 이렇게 시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성희롱 성폭력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 재정지원 중단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보장법에 따른 위원회 판단과 행정조치에서만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으로 대한되어 있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현재 법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권리보장법 시행 이전에도 여러 가지 미투 사건을 겪으면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서 저희 재단이나 문체부 쪽에 어떤 사업자나 어떤 예술인이 불공정 행위나 성희롱 성폭력 행위로 무리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국의 다양한 지원 기관들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일일이 명단을 받아서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일괄적으로 명단을 보내서 이 사람들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하면 법 위반을 해서 시정명령 받은 사업자들이 명단이 확인되는 그런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현재 권리보장법 근거 하에서 그러한 온라인으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혹은 법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어쨌든 일괄된 창구를 통해서 전국의 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어쨌든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권리 침해 행위나 성희롱, 성폭력의 가해자들에게 제재가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고 준비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위원의 의결 공개 원칙과 사생활 보호 문제인데요. 권리보장법에 따른 위원의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의결을 공개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지를 찾아봤더니 위원회에서 판단했던 의결 전체의 결정서가 올라가 있고 물론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특정인의 이름이나 혹은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 사항 같은 경우는 가려져서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술인권리보장법도 위원회 의결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같은 걸 앞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들었고 물론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무기명으로 가려서 익명으로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주요한 쟁점과 결론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쟁점은 구제 절차를 실행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성미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점 중에서 우려하시는 점 중에서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구제위원회가 원래는 최초의 법을 준비할 때는 각각의 위원회였다가 지금 통합된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전체 위원회에서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것 내에서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를 염려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쟁점에 넣었습니다. 일단 전체 위원회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각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별개의 위원회가 아니라 어쨌든 분과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은 전체 위원회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 전체 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다면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분들이 충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분과위원회의 결정사안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위원회 운영 지침 같은 걸 만들 때 그런 사항들도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제와 징계조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주셨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어서 이런 방안들이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좀 더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민이 돼서 실제 피해자가 내가 이 정도로 가해자에게 제재가 내려지는 거라면 내가 신고해서 이런 조사를 받고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 조사관 등 전담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저희 재단의 인원 충원이나 문제부에서 인원 충원이 바로 된 것은 아닌데 사실 그동안의 예술인 복지 업무보다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상 진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폭넓게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력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 됐지만 내후년에라도 재정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체부나 아니면 저희 재단의 인력 확보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쟁점 5는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 확산과 예방 교육이라고 담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신고 창고를 운영하다 보면 성희롱 소폭력과 관련해서 신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과거의 피해를 가지고 신고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예전에 피해를 입었을 때 당시에는 그게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셨던 거고 미투운동 이후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성희롱 소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시면서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당한 거였구나. 피해를 당했구나. 그래서 예방 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현장에 미치는 되게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문체부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할 때 의무 교육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정하다 보니까 실제 지원 사업에서 응모하거나 혹은 결과 보고할 때 수료증을 내도록 하다 보니 굉장히 형식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투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성희롱 성폭력 신고 창구에는 최근에 발생한 혹은 현지에도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이 신고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투가 있었고 법이 만들어졌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도 현장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우리 동료들 간에 서로의 예술활동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현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우리 안에서 어떤 성희롱 성폭력 이슈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쟁점 6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지원의 끝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이생훈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신고를 하시고 나의 이런 문제제기를 인해서 내가 다시는 예술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혹은 다시는 이 업계로 업계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인 예술인 분들이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문제제기하는 과정 이후에 다시 어쨌든 피해를 회복하시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피해자분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저 또한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을 해주셨지만 현장에 필요한 그런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연구 용역이라든가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서 피해자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은미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쟁점 여섯 가지를 명확하게 언어와 하고 그 쟁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토론해야 되는가를 정말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어요. 이사님과 곽은미님의 토론은 이따 한 번 더 이성미님께서 발언의 계기로 삼아주실 겁니다. 이제는 해미 클레멘셰비츠님께서 박경준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해미 클레멘셰비츠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그 내용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맥락이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작가로서 이제는 경험한 것들 관련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경준 선생님의 언급하신 내용과 당연히 관련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주 간략하게 저는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프랑스에서 일단 미술 전공을 했고요. 미술 하기 전에는 저 원래 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 하면서 이렇게 사운드, 소리 관련 작업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음악 작업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치 작업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현대무용 안무가 분들과 콜라보 작업 많이 합니다. 뭐 작곡 이렇게 음악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는 교육 약간 어린이를 위한 예술 교육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국에 온 지 저는 이제 9년 좀 넘게 거의 10년이 됐고요. 그 스크린을 보시다시피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먼저 지원, 외국인으로서 지원 관련 어려움이나 불가능성들 관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비자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 사람으로서 주로 이제는 예술 프로젝트 창작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참여 불가능한 거죠. 이제는 대부분 어떤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이제 한국 국적 가져야 이렇게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방법 중에 하나는 한국 국적 가지신 분하고 팀 만들어서 이제는 기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대요. 저는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그걸 가능성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인 작업, 몇 년 전부터 구성하고 있는 퍼포먼스라든지 설치 작업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한국 분하고 팀을 만들어서 이분이 어떤 역할, 기획자 또는 그런 거 관련 전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로 약간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떨 때는 지원 중에 국적 제한 없다 그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대신에 그렇게 나온다면 지원을 따로 없고요. 대신에 공간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대신에 기금, 쉽게 말해서 돈 쪽으로 따로 도움이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유일하게 외국 작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참여자들이 대부분 지원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작가분들이 따로 지원을 받는 거죠. 어떤 재단 쪽이라든지 회사 쪽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도 이렇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지원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그런 거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시다시피 외국인을 위한 레지던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국 국적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레지던치 있고요. 외국인 작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씩인 거죠. 그런데 제가 개인 경험 한 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 산 지 거의 10년 돼서 활동하면서 전시나 퍼포먼스 공연 계속 해왔는데요. 몇 년 전에 한 번 제가 지원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살면서. 그런데 심사위원 쪽으로 제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혜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사니까 굳이 이 레지던치 낼 보람이나 이런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순진하게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질문이라 완전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이건 좀 더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작업하면서 저는 당연히 한국 작가는 아니죠. 그런데 외국인 작가도 약간 그런 스테이터스가 조금 더 애매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문화원 프랑스 대사관 그쪽에는 뭔가 프랑스 문화 가지고 프랑스에서 작업하면서 이제는 지원 받고 한국에서 이런 프랑스 분위기 이런 프랑스의 문화 보여준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10년 전부터 한국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원 쪽으로는 아마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관련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한국에 살면서 항상 어려웠던 점은 비자 관련 정보 받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국어로 돼 있거나 아니면 영어로 돼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는 정보 믿을 만한 정보 이제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있죠. 1년짜리 이제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받고 너무 이제 1년 동안 한국에 있을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제가 미술 작업하면서 또 다른 비자 뭘로 어떤 비자로 바꿔야 될까 그런 정보 정말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자 끝났을 때 몇 번 이게 외국인들 그렇게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제 일본으로 사실 왔다 갔다 하면은 다시 3개월 이제 연장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너무 반복적으로 너무 티나게 왔다 갔다 3개월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하루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시 한국에 3개월 있고 다시 일본 갔다 오고 그런 거는 사실은 너무 티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애매한 게 법적으로는 몇 번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런 곳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아는 작가분이 한 3번 정도 하다가 걸렸대요.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한국 못 들어가게 한다. 니네 나라로 보낼 거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5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오게 되면은 저한테 이렇게 조언 같은 거 좀 달라고 할 때 이런 거 사실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뭐 부산 가서 배 타면 대마도 갔다가 다시 오면 3개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 굉장히 하기에 좀 애매하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E7 비자 받게 됐었어요. 그런데 E7 비자 같은 경우에는 박경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전문가 비자? 약간 그런 타이틀로 돼 있어요. 그 안에서 86일 분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86개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활동과 맞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86개 안에도. 그래서 제가 출입국 사무소 갔을 때 제 상황을 설명했었어요. 저는 이런 작업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런 기관과 이렇게 콜라보 작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E7 쪽으로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는 일과 공연, 워크숍, 전시, 교육 프로그램 그것과 아예 관련된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그나마 제일 가까운 분야와 골랐었어요. 그건 제가 기억 정확히는 안 났는데 아마 컬트럴 마니저, 문화적 매니저 약간 그런 타이틀이었어요. 내보니까 됐었어요. 전 놀랍게도 됐었는데 대신에 1년은 받진 않고 6개월만 받았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떤 일을 했었었냐면요. 미술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런 수업 했었었는데 그래서 6개월 받고 이제 연장을 해야 될 때 주립국사무소 가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네가 하는 일 지금 그 E7 비자랑 맞진 않다. 그런 얘기 했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서류 이렇게 달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추가해야 된다. 이건 추가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좀 어려웠고 그리고 저를 고용했던 그 미술관 쪽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6개월씩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는 그 E7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1년에 몇 천만 원 이상 받아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미술관 쪽에 이제는 고용 아쉽게도 다시 고용을 할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저를 또 고용하면은 이제는 법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거 제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 미술관에 1년 한 2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저는 잠깐 프랑스 가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가지고 있었던 비자 유효 기간 끝나고 프랑스 바로 그때쯤 갔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 가서 이제는 비자에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볼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판데믹이 세계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모든 짐, 집 모든 게 다 한국에 두고 이제 2년 동안 한국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메일 많이 보내고 어떻게든 한국에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사실 제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프로페셔널 라이프 다 한국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10년 전부터 저는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갔기 때문에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건 이제는 고향은 아니고 이제는 서울인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를 고용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식스 비자 받게 할 수 있다 하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젠 그쪽에는 이식스 아시겠지만 이제 모델 또는 광고 이런 위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식스 비자 1년짜리 받고 다시 한국에 갈 수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또 약간 아직까지 좀 애매한 상황은 저는 10년 전부터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뭐 전시 이식스 그 회사와 이렇게 맞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맞지 않는 분야잖아요. 그쪽에서 이제는 저를 고용한다면 이제는 광고 뭐 익스트라 이렇게 그런 걸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한국의 작가 생활을 하면서 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제가 안전한 상황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활동 많이 해도 뭐 이렇게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관과 규칙적으로 프로그램 같이 진행해도 결국에는 이 기록 이 활동들이 그 기준으로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 지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뭐 전시나 뭐 교육 프로그램 그런 건 할 때마다 주로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느 정도 기록들이 이제는 받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몇 년 동안 해왔던 일들 보세요. 비자 주세요. 사실 이런 것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제가 해왔던 일들과 그저 그 기준으로 이제는 맞는 비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토론 시간이 약간씩 지연되고 있는데요. 토론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전체 토론의 어떤 기피나 이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시간을 그렇게 엄밀하게 네.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미 클레멘 세비츠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외국인 예술가로서 한국에서 생존한다는 것이 혹은 안전한 삶을 비자를 토대로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그 구체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 비자의 미로를 헤쳐가면서 안전한 예술가로서의 어떤 삶의 권리 혹은 노동을 할 바탕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한국 사회가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이제 마지막 토론인데요.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대표이십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박경주 위원님께서 저를 아마 추천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외국인 연예인들 상대로 제가 이분들이 노예계약 비슷하게 비자 이식스로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사례들을 우연히 많이 접하게 돼서 여러 건의 사건들을 잘 처리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추천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좋은 결과도 얻기도 했고 중재 같은 걸 해보기도 해서 형사고소도 해서 형사재판 중인 기획사 대표도 있고요. 해당 외국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블랙리스트들이 실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사들 간에 처음에는 이 친구가 계약해지를 하면 마치 받아줄 것 같이 했다가 대표가 형사고소되고 재판 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소문이 났는지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랑 친한 분께 부탁을 해서 그분이 연예기획사로서 등록을 다시 해서요. 그분이 지금 비자 초청을 해서 한국에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다시 법원에 법원에서 피해자로서 증언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소한 것들이 이런 레퍼런스들이 쌓이면 실제 정책 개선에도 굉장히 반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특히 여러 건을 대리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가 JTBC 에서도 이것을 다루었고 또 상당히 많은 수의 언론에서도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것에 언론이 주목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 같고 법무부에서 그 당시에 연예기획사들 해외 연예인들 초청하는 비자 실태나 관리감독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제가 그래서 한번 법무부에서 최초로 아마 그런 것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제가 도와줬던 외국인 연예인과 함께 기획사의 실태조사에도 가서 얘기를 좀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실태 정책에 반영이 됐다는 게 느껴졌던 게 이번에 저의 지인이 연예기획업을 새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서 비자 초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인권침해에 대한 서약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게 하고 또 특히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의무 같은 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확인서를 쓰는 양식도 새로 생겼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법무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이제 그런 특성을 감안한 그런 비자를 새로 추진하고 개시되는 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부응을 해서 좀 정책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다수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이제 아마 그게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해서 박경주 의원님이 이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그 법의 특성이 약간 수혜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조합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국내 국적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헌법상의 권리라든지 정치적인 약간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물려있을 수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예술인 복지법 같은 경우는 약간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적에 따른 이제 그 좀 차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해서 아마 좀 시행을 그렇게 확정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많이 되어왔던 E6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대중 관련한 이제 문화의 예술인들이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 예술인 권리보장법 말고도 이게 지금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서명계약 교부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제 그 다른 에이전시로서 그 무슨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 회사라든지 어떤 이제 일을 따올 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안 하면 다 과태료를 부과받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를 안 하고 있죠. 과태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주무관청은 문화관광부예요. 근데 그 문화관광부에서는 이거를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것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문화예술 그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이라든지 관리를 그쪽에서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 사례를 이제 그 하다가 보니까 그 구청에 이제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이 문화기획업자 관리를 하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닥 그렇게 이런 거를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하시면서 또 이 그 기획업자가 중간에 또 사업자 등록지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관할 아닙니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후지부지 됐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뭐 제가 형사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신경을 안 썼지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이게 과태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나오셔가지고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처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당황하시는 모습이 영역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문화관광부에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든지 이걸 뭔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이번 저희 박경주 의원님 세션은 아닌데 그 말씀하셨던 권리분장법 법위반에 관련된 확인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진짜 이거를 좀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다들 이렇게 좀 공시가 되거든요.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변호사법을 징계를 받거나 이러면 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를 변협사이트에 가면 위반 내용하고 이런 게 다 떠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사실 굉장히 그로 인한 프레셔드를 받는 거죠. 그런 이제 것들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 배제를 하는 것도 당연히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걸 네임의 쉐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 불량스러운 평판이 있고 명예가 본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색을 해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관리 감독을 바로 효용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저희가 법무부 차원에서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뭔가 안묵지의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출입국 이민 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좀 열심히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관련한 부분은 어쨌든 법무부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제 그런 거랑 좀 이제 협의를 좀 같이 해가면서 하면은 많이 이제 외국 국적 가진 예술인의 활동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이신 예술 전공 하시는 분들 예술인들 이 본인의 권리 의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도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알지 못하면 행사를 못하겠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신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계약서를 이거를 써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특히 이제 지금 아까 해미 클레먼츠님이 아까 공동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인하고 같이 팀을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국인들 간에 공동 창작을 하시는 이제 무슨 다원예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상담받은 건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저작권 소유라든지 혹은 자기 각자 간의 역할 기획자가 누가 되는지 특히 지원금 받을 때 본인이 단독으로 받아가지고 배분을 해주기로 했다가 그게 어그러져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 그런 거 이제 왕왕 보실 거예요. 행정처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으면 누가 참고 넘어가라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한테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거겠죠. 근데 한국 예술인이라고 해서 그거를 잘하시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저는 그냥 예술인들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특히 자기 계약적인 권리에 대한 부분의 교육이 좀 기초 교육이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투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박경주 위원님 세션은 아닌데 제가 최근에 또 다른 곳에서 무슨 강의를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술 관련한 이제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뭐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하려면 저가 온라인으로 가서 성희롱 무슨 예방 교육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예술인복지재단 에서 하는 교육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술인 이제 관련된 문화예술계 성폭력 성희롱 이거 관련된 그런 교육이었는데 보니까 동료 예술가들에 의한 피해가 제일 많았던 거로 집계가 되었고 그래서 이게 이게 약간 조직 내 위계질서 에 있는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게 평판사회나 이렇게 뭔가 레퍼런스 체크가 좀 더 뭔가 네임앤 쉐임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공시를 하면 투명하게 하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회사 내에서 조직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이러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진급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 개인 예술가들 혹은 명망으로 가지고서 작동하는 세계잖아요. 공개를 해야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공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지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이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들을 미리 알아야 되는지 투명하게 법이 잘 개진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법이 만들어진 본래의 취지를 잘 실현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추후적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 시스템을 투명성화에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5분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어요. 토론이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유익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민 선생님하고 박경주 선생님께서 한 2분 50초씩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민입니다. 토론 잘 들었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주 예술가의 현재 곤란한 지점들 구체적으로 듣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크리랜서 중심으로 구성된 예술계의 여러 가지 제도들 그 정보의 공유 체계 그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나 확보되어 있지 않은 예술 권리 상태 제도화 상태 그거 자체가 좀 더 취약한 외국 예술인 처지에 가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E7 비자 같은 경우 3740만 원을 충족하면 이거 과연 한국 예술인들이 몇 명이나 충족할지 이런 기준들은 사실 문체부나 그동안 예술정책이 법무부나 비자체계 같은 것들을 전혀 예술계에 맞는 것들을 안 해왔던 것이 축적된 것이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이번에 제정되지만 저희가 고용보험 기타 이런 권리보장 신고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정말 몇 년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이제 문체부도 이거를 이제 문체부가 소관부처인 거잖아요 예술계를 책임지는 그래서 그동안 그 예술활동 특성 때문에 그 기존 제도 기존 다른 분야는 매우 제도화가 진척된 부분이 예술계는 전혀 그것이 적용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좀 자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부처와도 협업하고 예술계 활동이나 그 노동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맞는 어떤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뭐 의견 같은 거 풍부하게 현장에서 많이 실제로 활동하시고 또 오랫동안 또 예술인 권리침해 양태를 많이 상담하고 신고받고 업무하셨던 이제 예복 팀장님이나 하셔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예방 교육에 관해서는 이제 성평등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그 이 부분은 예방 교육은 의무화해서 이수 확인서 내는 어떤 절차적인 걸로만 다 이제 잘 되고 있다 이수율이 퍼센트 통계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술 지원 사업의 설계에서도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들이 있잖아요 성폭력 실태조사 그 다음에 영화 성격차가 심한 영화나 다른 분야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여서 이런 성평등이나 성차별적인 그 현황을 없애려면 어떻게 지원 사업을 설계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성평등 교육이나 성평등 그 그 그 를 증진시키게 한 사업이나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두 가지는 하나는 아르코의 규정들을 지방의 그 지역문화재단이 기다리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코 기준으로 따라갈 거야 이런 거라서 그 굉장히 이제 어깨가 부겄습니다 아르코의 절차들이 그래서 그 아르코에서 조사에 되게 부담을 느끼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토론자 때 들었는데 실제로 문체 국고부조금 소관지침 소관 국고보조금 지침에는 보조사업에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체부 보조금 지침의 하위규정에 예수리의 보조금 지침이 또 거기에 기준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조금 지침에서 근거를 확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금위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지원 중단은 성평률 유죄 판결만 가능하다 그렇게 좀 들렸는데 이제 성평률 유죄 판결은 조사나 조치나 시정조치 없어도 바로 이제 재정지원 중단 조치로 가는 것이고 성희롱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명령이나 어떤 조치에 대한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 재정지원 중단으로 가는 거라서 단계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풍부한 토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이성민 선생님 얘기대로 아르코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아르코 위원이 이제 끝나가는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주민 예술가 원래는 지원급 신청이 불가능했었잖아요. 예외 조항으로 신청 자격 제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였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2021년부터 예술활동 증명이 있는 자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실 국가인권위에 가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한 것은 당시로서는 사실 외국 국적은 안 된다는 조항들이 뭐 아르코뿐만 아니라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길을 열고 싶어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제가 사실은 헌법이 아니라 이제 국가인권의 차별에 관련된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23년도 그 지원 사업들 보니까 지역문화재단에서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예술활동 증명이 있으면 가능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바뀐 걸 보면서 아르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 전체 문화예술 생태계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세대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문화다양성의 방향에서 그 점점 이제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예술 생태계에 맞는 그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외국 국적의 이주민 예술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그 문화예술위원회가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그 주무부처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은 그 원래 그 법조문이나 시행령에는 없는 그 행정지침상으로만 그 외국 국적은 안 된다는 조항들 독소조항을 넣은 것들이 문화 관련된 법률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부 스스로 사실은 지침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다양성협약국으로서 지켜야 되는 내용이니까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코멘트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중심에 두고 소위 말하는 지역들을 지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르코의 역할이 굉장히 중차돼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그 좋은 사례와 좋은 어떤 의지나 실천들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까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박경주 선생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댓글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두 개의 중요한 댓글이 유튜브 댓글창에 올라왔는데요. 하나의 댓글은 외국인 예술인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국인 예술가도 동일한 지원과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토론회를 만들어 주는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술인들도 교육하고 창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세금 낸다. 똑같이 세금도 내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 미흡하다라는 제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셨고요. 다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예술인이신 것 같아요. 예술성이나 창작의지, 활동체력이 모두 다 손상을 입을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하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촘촘히 이어지면서 창작의지를 밟아먹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좀 더 엄중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바로 그 문화예술을 행하고 있는 행위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지위보장 그리고 권리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정말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는 어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으로 명실상부하게 그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평등하게 그리고 지원을 적절하게 잘 받으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문화생태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희들에게 중대한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커튼은 내려졌지만 질문은 여전히 열린 상태로 남아있다. 브레이트가 말했죠.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질문들이 모든 사람들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시민적 의제가 돼서 더 넓은 토론의 장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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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